좀마자 야야야 너 왜 거기 갇혀있어 소프플레이를 좋아하는 친구구나 아 아니었어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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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끊어줄게 봤어? 내 계력을? 아 조용히해봐 조용히 해봐 담으고 있어봐 좀 누나만 믿어 누나 집을 보내줄게 좋아서 따라와 임마 꺼져 안길로 하지마 아야 진짜 아우 내 옷 아우 비싼건데 이거 더러운게 묻어버렸군 얘는 그냥 반딧불이같은 친구네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나한테 빛만 비춰주는거지 그거 말고 도움이 하나도 안되요 친구가 저 친구가 그냥 후레쉬같은 애야 후레쉬가 좀 커 사람인데 후레쉬야 그런 느낌이네요 실험중력을 실어졌습니다 좋아 일단 허브를 먹어야되는데 나만 뿌려야겠다 이 친구를 이 무거운 친구들 너 살들끼라 하하 멍청이들 멍청이들 좋습니다 니꼬치에 한발 니꼬치에 두발 완벽했어 친구, 완벽한 미끼였어. 열어 이제, 열어 친구, 죽을래? 일단 여기서는 아주 쉬워요. 그냥 이 가운데로 가는 척하면서 오른쪽으로 점프하면은 저는 가볍지만 통과가 되는데 쟤가 무거워서, 얘가 문제야 얘가, 얘가 무거워서 이렇게 됩니다. 니가 문제야, 차라리 나한테 몽둥이를 주고, 뛰어내려 여기서. 야 아빠가, 어? 인맥도 많고 심도 좋지만, 경찰은 안 불렀다. 나 혼자 왔다. 너가 어딨는지는 알지만, 아빠는 절대로 팀을 부르지 않는다. 이 넓은 섬을 혼자 찾느냐고 좀 시간이 걸릴 거야. 아저씨도 친구 없어요.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도움 안 되는 놈이 나타났습니다. 너, 너랑 있으면 안 돼. 범죄자가 된단다, 아저씨는. 아저씨는 어? 로리가 아니야. 그래, 앞으로 나를 부를 때는 베리베리 스토리베리 아저씨라고 불러주렴. 좋아. 다음 차, 다음 사람. 다음분 오세요. 아, 다음분 오세요. 다음분. 뭐야, 넌 왜 안 죽을 거야? 아니, 공평하게 죽어. 머리에 맞았으면. 어? 은신 공격입니다. 은신 공격. 방금 했던 게. 오케이. 오케이. 은신 공격! 은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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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용히! 신속하게! 목격자가 없으면 암살입니다. 야, 아저씨가 너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게 맞지?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. 네가 들어. 알았어요. 아, 너무 무거워요. 아, 아, 아저씨, 낯어요. 야! 내가 먼저야 비켜. 아저씨 여기 괴물이 있어요! 좋아! 그 벽돌을 잡고! 찍어! 찍어! 그래 머리를 찍어! 잘했단다! 그래 그거야 그거 더 찍어 더 찍어 아저씨 제가 해냈어요 그래 임마 그렇게 머리를 찍는거란다 역시 역시 우리 딸 넌 내 딸이 될 자격이 있어 내가 일로 가야되는데 이 지금 불 야 너가 들어가 너가 들어가서 돌려 나 그거 안되나? 가라 우리 딸! 아저씨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를 쏘세요 어디에 소돌리는거야! 부러운 자식 부러우니 죽어라 어 어 죽일 뻔했어 나이스 모이라! 역시 우린 최고야 너가 날 지켰어 가라 모이라! 모이 모이! 나이스 모이라! 나이스 모이라! 페이스타이밍 좋았어 지금 연막탄 투척 자식이 어른 벌레같은데 죽지마 영웅은 죽지 않아요? 넌 다시 사나 달려 친구 다시 모이라 이끄요! 완벽한 팀플레이야 이게 바로 팀플레이죠 여러분들 딱딱 여기야 영웅은 죽지 않아요? 가자 못일라 고마워 잘했어 짜샤 나이스 넌 다시 모이라 해라 모이형 모이라 해라 내가 허락하마 어 어떡해 뭐라고? 도망가라고? 난 사르라고? 알았어 알았어 걱정마 할사람은 살아야지 내가 영웅을 봤을때마다 항상 다잡혔던게 살살하면 살아대는데 항상 죽고 구하다 같이 죽는 장면이 너무 답답했어요 걱정마요 나는 절대 그런 답답한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없어 어 보여주지 않을겁니다 나는 도망갈게요 고마워 모이라 너의 목숨 잊지 않을게 영원히 내 마음속에 살아갈거야 고민하지 않을게 I can fly 아 나 살았어 I alive 아 미안해 아저씨 아저씨 나 죽었어요 미안합니다 죽었어요 죽었어 아 미안해요 미국같습니다 걘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저씨 난 살게요 야 이번에 아 잠시만 누워있으세요 누워있어 바닥이 편해요 너도 내려가세요 다들 내려가세요 이 자식 내려가라고 말을 안들어요 말을 사람이 한번 말하면 들어야지 그게 사람이지 아 우리 좀비구나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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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얘들아 진정해 얘들아 진정해 한명씩 줄 서서 받아 줄 서서 사인 좋았어 내 사인이야 이게 바로 내려갈 수 있겠네 나탈리아 헤어디 아 진짜 지금 멍청한 애들 어떻게 해야지 팡팡팡팡팡팡 멋있게 등장하는 바로 모질라 우리 모질이가 왔습니다 멋있게 깐지가 중요하다 딸이 보고있어 딸이 보고있어 야 그거 총알없어 야 야 총알은 총알은 받았어야 됐다 지였댔다 총알이 없다 아 무슨 딸이 보니까 용기가 쏟아올랐다 아빠랑 같이 예 그렇게 아빠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빠는 저 폭발 속에 같이 미국으로 가셨고요 먼저 예스 아빠를 죽였어 봤어? 하 아빠는 죽지 않습니다 지가 다한척 믿기밖에 못했는데 지가 다 죽인척 객아 도말라 도말라 찍고 fonds owed 개빡치입니다 예에에! 오신분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뷔찌 팔로우 한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